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쿨러, 보드가을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보여드리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PC를 사려고 하면 필독해야 되는 영상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요표 육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고성능 게이밍 CPU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가 고성능 게이밍 CPU를 보는데 왜 그렇게 잡았느냐. 여러분이 4070 이상의 고급 그래크 하다 쓰실 때 이 정도 CPU 가야 게임 성능이 크게 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CPU들 중에서는 단연코 가장 좋은 게이밍 CPU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7800X 3D입니다. 제가 게임에 서는 순위대로 이렇게 나이를 해뒀어요. 이 7800X 3D는 3D 캐시라는 매우 용량이 큰 캐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은 다소 좀 떨어진 편에 속해요. 8코어짜리 CPU이기 때문에요. 물론 가정용으로 쓴다 그럴 때 멀티 성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CPU가기 60만원으로 꽤나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발열량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히 트윈타워형 쿨러 달고 보드도 사실 10만원 중반대 보드 쓰시면 조합이 가능한 CPU입니다. 조합 가성비 순위는 15이고요. 만약에 보드를 좀 더 저가형으로 바꿨을 경우 13이까지 낮아지긴 합니다만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고급 게이밍 PC를 짜고 싶으신 분들만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세요. 그 밑에 두 개는 7800X 3D에서 멀티 성능이 좀 강화된 7950X 3D와 그리고 거기서 코어 두 개가 빠진 3D 캐시를 가지고 있는 7900X 3D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성능은 7950은 비슷한데 7900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7900은 애매한 포지션에 속하고 있고 7900X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성능이 두 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작업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냥 고급 PC라는 총알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에는 7800X 3D랑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안나요. 온도도 그렇고 보드만 좀 고급 보드가 와서 여러가지 기능을 챙기고 짜면 좋은 CPU가 되긴 할텐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전부 다 높기 때문에 보드든 CPU든 가성비 순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할게요. 7900X 3D는 게임의 성능도 어중간하고 멀티 성능도 어중간한데 또 CPU가격이 70만원 정도는 별로 싸지는 않거든요. 보드랑 쿨러는 거의 돈급 싸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도 아닌데 가격은 좀 높은 느낌이라서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밑에 i9는 동시에 보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의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비슷합니다. 가격조차도 케이스 빼고는 70만원, 초중반원 다 비슷해요. 얘는 매우 높은 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냉 쿨러 중에서도 탁급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도 100독 찍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쓰기에 좀 까다롭겠죠. 그리고 얘가 코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걸 다 쓸 수 있는 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상편집을 하더라도 사실 이 24코를 독시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8, 9, 10%밖에 못 깔고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i7하고 실제로 멀티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나요. 아니면 7950X3D랑 멀티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이런 벤치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를 다 쓰니까 그렇지 실사용 용도로 보면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온도 작게도 버겁고 가격도 비싼 이 제품보다는 여러분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13700K, KF 정도 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전선비도 위에급보다는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다가 온도 작게도 비교적 편하고 쿨러 가격 싸게 가져갈 수 있고 CPU 가격도 적당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종합가선비 어떻게 됩니까? 8위 정도로 나름 준수하죠. 그래서 13700KF 가시는 게 고성능 PC 그리고 난 작업용으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700KF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00KF는 구형 플랫폼에 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상 굳이 현 시점에서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의 성능은 거의 i7에 준할 정도로 괜찮아 변속해요. 넘어가겠습니다. 13700KF의 노멀들은 지금 시점에서 KF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고요. 가성비도 다소 떨어지죠. 그리고 X시리즈 라이젠 이게 좀 개륵같은 제품들인데 발열도 있고 전력 섭외능도 좀 있고 그런데다가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사갑니다. 다만 790X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여기 KF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죠. 가격이 비슷한데 조금 더 낮은 쿨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멀티 성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게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멀티 성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사긴 합니다. 얘는 그러고 또 보시면 종합가성비 중급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것만 가끔 팔리고 나머지 두 제품은 사실상 안 팔린다 보면 될까요? 7900X 같은 경우에는 아시피 저전력 세팅이 되어 있는 CPU입니다. 이런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아도 낮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러를 싼 거 가져갈 수 있고요. 보드도 싼 거 가져갈 수 있어요. CPU 가격이 다소 높다는 게 단점이 되지만 뭐 SFF 그러니까 미니 PC 그런 거 짜실 때나 아니면은 저소음 PC 짜실 때 종종 팔립니다. 심지어 종합가성비도 6위 정도로 괜찮은 표속하니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성비 3이라 듣겠지만 실제 가성비 2위인 7700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700 AMD 제품으로 가서 보드 나중에 재활용하겠다 할 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7600보다 약간 나은 게이밍 성능에 조금 더 나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13600KF랑 비교해 보면 뭐 게이밍 성능 소폭 좋긴 하지만 멀티 성능이 좀 차이가 나고 CPU 실 구매가가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물론 보드 가격이 생각하면 7700 상이 쌉니다. 사실 둘이 가성비가 비슷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고려 안 하고 쭉 PC 쓰다가 나중에 통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13600KF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13600KF가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7700 보시면 될 겁니다. 가성비 1위 같은 경우는 7600KF입니다. 사실 7600KF랑 7500KF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7500KF가 가성비 1위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7500KF를 내리고 7600KF를 여기 넣어놨는데요. 이 7600KF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성능은 준수한 편에 CPU 가격 자체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만원 중반밖에 안 해요. 근데 다 쿨러나 보드도 다 싼 거 쓸 수 있어요. 보드 좀 좋은 거 쓴다 해도 16만원짜리면 커버되거든요. 그다 보니 종합가성비 압도적이 1위고 게이밍 가성비나 아니면 신규성능 가성비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애들 뭐 6천원 5천원 정도 가성비 할 때지만 2천원 얼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게이밍 용도로 주로 쓰고 4070 정도 꽂아 쓰고 싶어요. 혹은 4070 Ti 정도 꽂아 쓰고 싶어요 할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7600이에요. AMD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거 가는 게 사실 13600KF가 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게이밍 가성비 좋을 거고요. 저 위에급 간다 한들 생각보다 게이밍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 가서 적당히 4070, 4070 Ti 넣고 쓰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추천 목록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상이나 용도에 따라서 CP를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부터 퍼포먼스급에 가까운 여러분 대충 4060 Ti나 3070, 그리고 4070 이 정도급 이하를 사용할 때 쓰면 좋은 CPU들입니다. 7500F가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도 되는 건데 CPU가 거의 20만 정도로 여기 올라가기에는 너무 싸서 내려놨습니다. 7500F, 그리고 5600과 11400F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얘들 같은 경우에 멀티 성능이 6코어급이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아니면 게임 켜놓고 뭐 유튜브 영상 하나 이런 거 해놓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멀티 성능입니다. 충분히 6코어급으로도 괜찮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정용 표준 PC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다용도도 커버된다 봅니다. 물론 영상 편집이나 작곡 이런 거 할 때는 살짝 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름 준수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게이밍 성능도 나름 준수한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윗급의 CPU들한테 비교하기에는 다소 처진인 건 사실이죠. 대신 가격이 매우 쌉니다. 얘네들은 거의 20만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어했는 애들을 왜 제어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선은 700K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뭐 중고가격을 봐도 20만원 중반이고 세금은 40만 정도 합니다. 근데 게이밍 성능은 어때요? 이 7500F, 20만원짜리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다 쿨러는 7500F 훨씬 싸게 가질 수 있어요. 보드도. 얘를 다 중고로 산다고 해도 이 7500F보다 딱히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솔직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7500F 가는 게 새 거 산다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7500F를 그렇게 딴 것들 다 뭉개는 용도로 썼는데 가성비가 더 좋은 놈 없나요? 하고 따져보면 5600하고 12400을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게이밍 성능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고급 글카 쓴다 치면 예를 들면 4070Ti 이런 거 쓴다 치면 거의 뭐 5%, 6%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4070Ti면은 글카 가격만 100만원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5%면 얼마일까요? 5만원, 6만원 넘죠. 그리고 비시 전체 가격을 보면요. 200만원은 될 텐데 그럼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게이밍 성능에서 10%까지는데 총 구매가격이 얼마까지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총 구매가격이 12400F로 가면 CPU, 쿨러, 보드에서 약 34만원 정도 씁니다. 보드 좀 싼 거 사도 30만원 넘을 거예요. 근데 7500F로 가면 36만원이죠. 그래서 2만원, 4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12400F 사는 것보다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7500F로 가고 확실히 준수한 게임 성능을 가져오는 거죠. 맞죠? 멀티 성능도 좀 더 좋고 싱글 성능도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강점이 있는데 PC 전체 가격에서는 5%밖에 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성능까지는 5%니까 충분히 상세되고도 남죠. 나머지 부분에서 이득이 있으니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11400F나 5600 가는 것보다 분명히 7500F가 여러분이 조금만 괜찮은 글카 4060Ti급만 돼도 나은 선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만 다들 4060Ti 이상급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4060이나 혹은 또 3060 중고로 사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1660 이런 거 쓰실 때 아니면 RX 6600 이런 거 쓰실 때는 11400F랑 7500F랑 얼마 차이 안 나겠죠. 일단 PC 전체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4%, 3% 차이 난다고 해봤자 2, 3만원 차이 밖에 안 날 거고 그리고 11400F는 2,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니까 7500F 갈 수 있는데 5600이 실 구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5600이 실 구매가는 26만원이라서 7500F랑 비교하면 1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아낄 수 있는 거야. 근데 게임 성능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리고 멀티 성능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불편하지 않게 쓰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 등급의 CPU를 쓴다면 사실 5600이 현명을 선택이 될 거고요. 조금 중고급형이 그렇게 쓴다 치면 7500F가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 2, 3, 4 이렇게 등수 나눠 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라인업에 얘네들은 다 흰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 싹 다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추천은 5600을 가서 좀 저급에 극화 쓰시거나 아니면 중급에 극화 쓸 때 7500F 가서 확실하게 나은 성능을 가져오는 게 가장 현명한 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번외로 11400F랑 아니면 13500F 같은 경우는 멀티 성능이 꽤나 뛰어나거든요. 보시다시피 얘네들 50 몇 프로 40 몇 프로죠. 근데 얘는 67% 80% 넘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영상 편집을 이제 입문용으로 시작할 때 집에서 간단히 10분 15분 정도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편집할 때 그걸때 이 정도 CPU가 하면 확실하게 5600F나 7500F보다는 나은 성능을 보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실 때는 이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게임 용도로 볼 때는 이 13400F나 사실 DDR5 써놓는 12400F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얘가 D4라서 쳐진 것처럼 보이지 13400F하고 13500F는 L2캐시가 12세대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13600K급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보이시죠. 87%죠. 똑같은 코어수도 가지고 있어요. 13500F랑 13600F랑 근데 얘는 87% 얘는 100%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얘는 그냥 13세대라는 이름이 붙여놨을 뿐이지 12세대랑 똑같거든요. 13600K 위급 아닌 이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놈들은 게이밍 성능을 원해서 12400F보다 조금 더 나은 13400F가 그러면 잘못 산 겁니다. 게임성은 똑같아요. 12400F에 D5가면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혹은 13500F가 그것도 잘못 산 겁니다. 12400F에 D5가면 이거랑 1% 2%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니 게이밍 용도로 13500F나 13400F 하신 분들은 구매시수한 겁니다. 예정에 넣지도 마십시오. 게이밍 용도 생각하면 7500F 가세요. 그렇게 중급의 CPU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중하위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연코 12100F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뭐 딴 애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크게 맞추기 쉽지 않네요. 왜 그랬냐면 일단 가성비 여기 2000원대에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 혼자 2000원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얘는 또 기본 클러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심지어 4코인데도 게임성능이 꽤나 뛰어나서 위에 I7급 구형 I7 11세대 I9급이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2% 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싶지만 진짜 2%밖에 차지 않나요? 그래서 게임성능을 보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놈도 5600에 비하면 5% 가까이 차지기 때문에 사실 5600에 비빌 정도는 아니긴 한데 준수한 게임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에 글칼을 쓰고 있고 1660 슈퍼 이하급에 혹은 2060 이하급에 낮은 등급에 글칼을 쓰고 있고 좀 가슴 빗게 저렴하게 짜고 싶다면 12100F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 구매가를 봤을 때 여기서 5600 넘어가는데 4만원 밖에 차이 안납니다. 여러분 80만원 정도 PC를 구매하실 텐데 12100F면 70 중반에서 80정도 가요. 근데 거기서 4만원이면 5%밖에 안되거든요. 맞죠? 5% 더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멀티 성능이 크게 뛰고요. 20% 정도 그리고 게이밍 성능도 꽤나 큰 폭으로 얼마나 뛰니까? 4070Ti급으로 보면 7% 정도 뛰고 그리고 3070이나 4060Ti로 봐도 5% 정도 뛰죠. 꽤나 크게 뛰기 때문에 예산 추가한 만큼 성능이 뛰는 느낌이거든요. 멀티 성능을 감안하면 돈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70만원 중반밖에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이나 11100F 가시고 보통은 80만원 100만원 투자해서 5600Ti 하는게 현명한 질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 이 11100F한테도 다 발리는 나머지 애들은 아무 의미 없겠죠. 아무 의미 없으니 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PC로 구매하는 게 좋은 거예요. 5600Ti부터 그리고 특수용도 내장 그래픽으로 사무용 좀 사양 괜찮게 짜고 싶다. 그런 용도로 5600G 정도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100F랑 5600G를 추천으로 박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라인이라면 추천할 만한 제품 없다. 여러분 돈 좀 더 투자해서 5600으로 가는게 현명하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5600이 국밥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 아반떼 느낌인 거죠. 얘는 경차 느낌이고요. 경차에서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아반떼 갈 수 있는데 아반떼 가면 어떻습니까? 내부 공간 넉넉하고 나가는 출력에 부족함 없고 연비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고 나름 이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5600을 많은 분들이 추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형이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일단 가성비를 봤을 때 압도적일 때 그럴 때는 구형이라도 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신형 신형 고집하시는 분들은 7500F 가는게 좋겠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네이밍을 보는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얘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 포지션이 절대적인 성능 이런거 다 따졌을 때는 5600은 여전히 사기 좋은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로우엔드 좀 낮은 솔직히 게임용도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제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이죠. 여기 추천한 제품 하나도 없어요. 지금 5600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11100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이 12100에 비교해서도 게이밍 성능이 10% 20% 떨어지고요. 멀티 성능이 12100이란 비교해도 떨어집니다. 맞죠. 여기 중간에 있는 4000CG 빼고는 다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CPU 가격 보면 11100이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 1111만원인데 얘네들 뭐 10만원 중반이거나 거의 10만원에 준하거나 그래요. 매우 싼 5만째도 하나 있겠는데요. 이 매우 싼 5만째들은 절대적 성능이 박살나 있습니다. 게임의 성능 30% 너무 까져요. 멀티 성능이요? 아휴 안그러기 위에 것도 떨어진다는데 걔보다도 한 30% 떨어져요. 여기 라인업은 나의 그드 절대 성능이 떨어져서 사실 효도컴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거 갖다 놓고 손님들한테 간단하게 웨스확해라 그래도 왜이리 인터넷이 느리지 라는 체감이 될 정도로 빠릿하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좋은 제품을 안 써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PC방 안 가본 분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PC방에 있는 대부분 PC보다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여기 있는 CPU들은. 그다보니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거나 구매를 고려치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사무용도로 아니면 매장 포스용으로 무난하게 쓸만한 제품을 보고 있다면 4650G 정도만 딱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도컴도 12,100 노멀이나 5,100 G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부모님들 한 번 쓰시면 오래 쓰시잖아요. 5년, 10년 그러니까 이 정도 써야 좀 더 길게 인터넷 상인도 계속 올라갑니다. 좀 더 길게 PC를 편안하게 쓸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최소 쿨러나 아니면 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늘 가성비를 보면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별 부스터 클럽 이런 것도 표기를 해두었으니 또 최신화 해야 되는데 이거 조만간 해드릴게요. 밑에 것도 한 번 같이 보면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편은 카페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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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